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운동권 출신의 뚜렷한 특징은 우군과 적군을 나누고 적군을 격렬하게 박멸시키거나 괴멸시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고방식은 편을 나누어서 차별적으로 대화하는 일종의 진영논리이기도 하고 좌파적 사고방식의 전형적인 특징에 해당합니다. 좌파적 사고는 적과 아군을 뚜렷시 구분하고 적을 청산의 대상, 박멸의 대상, 척결의 대상으로 삼곤 합니다. 문정부는 임기 절반 정도를 전 정권을 때려잡고 싹쓸이 하는데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쏟아부었습니다. 적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 정권들의 고위급 인사 2명의 대통령을 포함해서 가혹한 보복을 가했습니다. 한마디로 보복이 생활화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임동호 전 최고위원입니다. 울산시장 후보직에서 나섰다가 문 대통령의 30년 직인 송철호 현재 울산시장에 밀려나버린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 토박이 정치인으로서 임동호 전 위원은 2002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치계에 입문한 이래로 2014년 지방선거까지 6번 정도 더불어민주당의 당직 소속으로서 출마했습니다. 송철호 후보에게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직을 양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그는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한 애착을 갖고 있고 충성심도 송철호 시장과 달리 아주 뚜렷하다고 합니다. 송철호 시장은 6번인가 7번인가 당직으로 옮겨다녔죠. 그러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지금 매우 딱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좀 안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 양반 참 안됐다. 정치를 통해서 뭔가 뜻을 펼쳐보기 위해서 2002년부터 노력했는데 번번이 좌절되는 그런 경험들을 맛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한 경험입니다. 12월 30일에 그런 지난 7월에 펴낸 자서전에 몇 문장이 문제가 됐습니다. 당직자들 중에서 누가 돈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당에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제명처분했습니다. 중앙당의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는 제명을 조금 감해가지고 당직 자격 6개월 정지라는 그런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끈으로 인해서 이번 총선의 공천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게 된 셈입니다. 울산시장 지방개입과 관련해서 초기에 약간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심문에 해가지고 조금 민주당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비밀을 지키면서 더불어민주당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진실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후보에 선출되는 내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청와대와 관련된 그런 비사를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우리 편의 이익을 침해한 죄목으로 정치적 보복의 대상이자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완전히 우리 편에서 제거 대상이 되어버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 조직을 배신한 자들에게는 무조건 보복이 가해진다. 그런 이탈리아 마피아 예정한 장면을 연상할 정도로 임동호 씨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으면 좀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또 아직 나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이번 총선을. 다음 질문은 개봉박두 대규모 보복입니다. 급하긴 급한 모양인지 문 대통령은 1월 2일 날 1월 1일 휴일이 끝나자마자 아침 7시에 국회로부터 청문회 보고서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번에도 장관 임명장을 줬습니다. 번번이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받지 않으니까 굳이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 같은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거기다 이제 공수처장까지 딱 지게 됐으니까 법적 정당성까지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최근 청와대는 경찰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160명의 검찰 간부 이번에 인사 대상이 되는 사법연수원 28기부터 30기 160명에 대해서 세평을 1월 초까지 수집해서 보고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사들의 세평을 경찰을 통해 조회한다는 것은 검사들에게는 상당히 자존심 구기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을 그냥 그렇게 기분 나쁘라고 하는 일일 겁니다. 추미애 장관은 취임 이후에 파격 인사를 예고하는 그런 일종의 전조가 이번에 160명의 인사 대상 검사들에 대해서 경찰에 세평 지시한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수사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성 인사는 피해가기가 힘들 것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밉다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수사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성 인사는 불가피할 것이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이번에 수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주요 간부들에 대한 인사불이익도 분명히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또 덕을 보는 사람도 있겠죠. 법무부의 검찰계획 라인에 서가지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성진후보에 1순위 오를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근으로 대개 간주됐던 인사들은 보직이 상당 부분 제가 볼 때는 밀려나는 그런 인사를 당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수사 지휘 라인은 거의 수사가 맥이 끊겼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완전히 물갈이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왕 하는 김에 안면 몰수하고 무자비하게 아마 하는 쪽으로 선택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현재 청와대의 분위기 그리고 추미애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 여건의 분위기 그 다음 지난 연말에 압승한 두 건의 그런 법안을 강행했던 그런 자신감 이런 것이 어우러져가지고 완전히 수사 지휘 라인을 갈아버릴 것으로 봅니다. 거의 그들에게는 굉장히 공통적인 특징이죠. 운동권 출신이라든지 좌파 인사들에게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냐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대들었어? 너희들이 뭔데 우리 함께 그렇게 대들어?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처절하게 한번 밟아주지 뭐 이런 생각도 하겠고 권력은 내일을 생각하지 않죠. 권력을 갖고 있을 때 내일 산수 값산으로 갈 값에 오늘 휘두르는 거죠. 그걸 권력에 익숙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입니다. 대부분 일반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만 날이 아니고 내일도 날이니까 그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2020년 내내 이어질 강경책의 시범 케이스를 검찰이 아마 숙대받대는 것을 하나의 일종의 시작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100% 확신할 수 없죠. 미래의 일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선전효과를 노릴 겁니다. 대들은 쪽은 이렇게 당한다. 대들면 검찰총호자, 검찰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묵사발로 만들 수 있다. 알았으들 해. 뭐 이런 식이겠죠. 동량대로 완전히 묵사발로 내면 그 다음에 다 대학들은 알아서 길 거 아닙니까. 알았으들 해. 뭐 이런 거겠죠. 중앙일보의 이상한 논설위원은 오늘 아침 칼럼에서 현재 검찰과 검찰총장이 취한 그런 상황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취한 상황을 이렇게 멋지게 담아냈습니다. 586 정치인들이 목 놓아 외치던 민주적 통제는 이렇게 흐망하게 붕괴해버렸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적 통제가 없어버렸다는 겁니다. 헌법적 통제가 사라진 겁니다. 민주적 통제가. 권력 남용에 대한 견제장치가 거의 다 사라졌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권력 남용에 대한 견제장치가 거의 다 사라졌다. 서너 개 남은 신문과 특이한 인물 하나가 남았을 뿐이다. 그마저 허물어진다면 정말 인이 마음대로 해 세상이 될 것이다. 아주 멋지게 담아냈는데. 척이한 인물 하나 누구신지 아시겠죠. 서너 개 신문하고 그 인물 하나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들은 다 해체되거나 다 제도적으로 입을 다물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